우리 지금 오늘 오신 분은 내 생각의 끝이 내 생각이 내 나이에 비해서 조금 어리고 여려 이게 때로는 내가 살아가면서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나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 이해하셨을까? 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남들보다 강하지는 못해 결이 열 마음의 선이 너무 여려 여리고 그 다음에 남들한테도 상처도 잘 받고 너무 여리기 때문에 독하지는 못해 근데 오늘 본인이 온 이유가 내가 언제 정도 시집을 갈까? 이것 때문에 오셨을까? 결혼 때문에 오셨냐고 남자 관계 이것 때문에 오셨냐고 여기로 왔을 때 무료 신청을 했을 때 점사를 보려고 할 때 꼭 그런 건 아닌데 그것도 궁금하긴 해요 근데 꼭 그것이 너무 궁금한 건 아닌데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떤 남자를 만나도 우리 지금 오신 분이 우리 아가씨라고 할게 우리 아가씨가 이쁜 아가씨가 일찍 시집을 갔으면 빠그라졌어야 돼 실패를 한 번 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한 번도 안 갔다 왔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왜 남들처럼 빨리 결혼하고 막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 그런 생각을 좀 버리셔야 돼 왜냐하면 일찍 갔으면 좀 빠그라졌었고 그 다음에 남자의 배신 수도 있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 다음에 나의 기만 빨래는 형국이라 내가 한마디로 말해서 부적같은 역할을 해주고 빠이빠이빠이빠이 하는 형국이라 이해하셨을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직업적인 거를 세우고 그 다음에 나의 인생을 더 펼쳐나가는 거 나의 잡을 하나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데 본인은 이것저것 다 궁금해서 왔었지만 그거를 짧은 시간에 다 쳐내려가기는 힘들겠지 그쵸? 근데 보니까 본인이 마음이 좀 여려 남들보다 남들보다 여리고 보는 것보다는 눈물도 많아 어? 이해했어요? 활짝 웃고 있지만 남들 앞에서는 남 눈치도 많이 보고 의식도 많이 한다 그 다음에 본인은 이렇게 신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지만 나의 감수성이 이 너울을 져 너울 진다는 건 오르락내리락 많이 한다고 아 약간 기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봄되면 콧바람 쐬고 싶고 여름이 어떻게 보면 땀은 찔찔찔 흘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장 좀 편할 수 있어 본인이 가을 되면 또 그래 내 마음이 시를 쓰는 사람이야 봄가을로 이해하셨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어머니가 이런 무당집에 다니면서 공을 조금 많이 쌓아놓고 절간에 가서 공을 좀 많이 쌓아놨다면 내 자손나비가 이런 너울 지는 거 있지 이거를 조금 덜 했어야 되고 본인 사주 자체가 선생님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는 사주 발자야 그 다음에 예체능 쪽으로 가서 피아노, 미술 막 이렇게 손을 제주로 하는 그런 손 끝에도 제주가 있는 사람이라 그래거든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 본인 원래 뭐 했어요? 원래 전공 예체능 맞아요? 맞지? 네 그거를 본인이 펼쳐나가야지 선생 소리를 듣고 나라에 이름을 놓고 예를 들자면 내가 피아노를 했는데 그냥 피아노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수를 된다든지 학교 선생님을 된다든지 이렇게 본인이 예체능계로 조금 나갔었고 선생 소리를 조금 들었어야 되는 사주 발자다 근데 본인이 힘들어지는 시기가 언제냐면 서른둘, 서른둘 넘어가면서 이 고비부터 내가 마음에 환란이 오기 시작하고 내 일의 손끝에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마음 끝에 그 환란이 오기 시작했다 본인은 안 그랬어요?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서 본인이 이렇게 기복이 많이 심해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해졌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한 보기에는 되게 앳돼 보이거든 내 몸의 사이클 내 몸의 밸런스는 이미 좀 한번 꺾였어요 그래서 몸도 조금 아프라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본인이 제일 궁금한 게 뭐냐고 물어봐 왜냐면 이 지금 본인이 무료 점사로 왔지만 무료 점사 이 끝에 얻어가는 거는 있어야 되잖아 내 마음이 굳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 무당들이 봤을 때는 선녀님이 앞을 쓴 것 같기도 하고 애기씨들이 앞을 쓴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래 보일 거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순수 아이처럼 순수하다는 얘기야 아 네 나이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호기심도 많고 네 아직도 20대 이 초반 아이들처럼요 내 마음 끝이요 마음이 초록초록초록 초록해요 궁금한 게 많고 네 아니에요? 네 맞아요 궁금한 게 많고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가고 싶은 데도 굉장히 많아야 되고 근데 지금 현재 본인은 갇혀 있어요 갇혀 있다고 내 안에 갇혀 있고 어? 무언가에 갇혀 있어 집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응? 은둔생활 하는 것처럼 밖을 잘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네 아니에요? 맞아요 응 밖이 나가고 싶지 않아 네 내가 세상하고 조금 단절돼 있어요 내 마음이 뭐에 지금 세상을 보냐면요 요거 텔레비 듣는 거 보는 거 요걸로만 세상하고 좀 소통을 하고 있다 그래 이해하셨지?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왔잖아 이 지금 남자분하고는 궁합을 보자고 하잖아 그러면은 안 맞는 사주는 아니야 이해했어요? 안 맞지는 않아 근데 이 남자가 문제가 아니야 그럼요 지금 어떤 사람을 들이대도 지금 어떤 사람을 들이대도 본인이 사람을 소화하지 못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 가다가 어때? 가다가 틀어져요 이 사람의 등을 상대방의 등을 돌리던지 아니면 내가 잔짜증이 나고 화기가 난다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 이게 지금 문제라 왜? 내가 지금 내 안에 뭐가 있는 것처럼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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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거든 내 감정이 아니에요 몸도 지금 굉장히 무겁지 않아요 무겁죠 무겁죠 무겁다는 말이 살이 쪄서 무거운 게 아니라 축축 쳐져요 몸이 그래서 본인은 지금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는 게 나의 숙제라 그래 본인의 숙제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 지금 뭔가를 하고 싶은 의욕이 있어요? 없어요 파이팅하고 싶은 의욕이 있어요? 없을 텐데 네 맞아요 그치 근데 이게 지금 뭔가를 본인이 깨고 나와야 되는 거거든 지금 깨고 나오지를 못해 지금 집 지금 회사 안 다니고 일을 안 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글쎄 한 1년 가까이 되는 거 같은데 응 근데 왜 안 하고 밖을 이렇게 본인을 가다 놓냐고 그러게요 응? 응 본인은 지금 갇혀버렸어 응? 응? 내 마음에 감옥처럼 응? 본인은 지금 쉬고 싶어서 쉰다고 얘기를 하거든 응? 근데 그게 아니거든 신적으로 보면 본인은 딱 내가 팔목 손목 발목을 붙들어 놓은 것처럼 엄청 답답하게 있거든 응? 응? 이 남자가 문제가 아니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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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깨고 나와야 돼 내 마음에 병이 생겨버렸다는 얘기거든 이건 응? 응? 우울증 아닌 우울증이 왔다는 거거든 네 아니에요? 우울증 심하죠 응? 우울증 심하죠 안심해? 심하다고요 근데 이걸 깨고 나와야 돼 응? 뭐 때문에? 내 나머지 삶 때문에 지금 남자가 문제가 아니야 응? 갇혀버렸어 내가 안 깨고 싶으세요? 솔직히 굳이 그래야 되나? 굳이? 네 그럼 제대로 이대로 쭉 이어가시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상관없을 것 같아? 네 그럼 점을 왜 보러 와? 본인이 답답한 거는 신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 어떤 거를 하든 본인이 지금 많이 갇혀있고 나를 가다놓고 있고 내가 지금 마음의 병 아닌 병이 들었단 말이야 어? 근데 이게 지금 가장 문제라는 얘기야 그래야지 일상생활이 이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잖아 하얀 불빛 아래서 사는 게 나요 태양 아래서 사는 게 나요 아무리 더워도 그늘막 그늘막에 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야 그쵸? 우리가 햇빛도 쐬고 비도 맞아가고 바람도 씌워야 되잖아 그쵸? 이쁜 꽃이란 말이야 본인이 어? 근데 그늘에 지금 숨어버렸다고 어? 이게 남편이 나무라고 치자고 남자가 이 그늘 아래 있는 게 아니야 본인은 그냥 동서사방에 딱 갇혀져 있는 이 내 무언가에가 딱 갇혀버렸는데 이거를 먼저 깨고 나와야 돼 근데 이게 지금 신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나오는 소리가 우울증 아닌 우울증이 지금 생겨버렸고 마음의 병이 그쵸? 네 내 마음의 병을 고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떠한 점사를 보러 다니고 어떠한 용암부당을 보러 다녀도 점사는 거기서 거기일 것이다 이해했어요? 내 꿈을 펼치지 못하고 꺾여버린 영국이거든 내가 날개를 달았어야 될 시기에 내 꿈이 꺾여버리고 꺾여버리고 꺾여버린 영국이란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내 꿈을 향한 또 이어줄 수 있으면 이어줘야 되고 일상생활 할 수 있게 제자리를 잡아가게 해야 되는 형국인데 본인이 그게 좋다라고 하면 나는 점사를 내려줄 수가 없어 왜? 이 남자가 문제가 아니거든 지금 본인 인생에서 나를 먼저 만들어 놓고 타인이 들어와야 돼 근데 내가 지금 아퍼있는 상태에선 어떤 누구를 들이대도 치유가 되지 않고 발전이 없다 어? 내 점사가 너무 어려울까? 어... 아뇨 맞는 말씀 하셨는데요 여기가 답답해 죽겠어 본인은 여기가 어? 뭐가 짓눌려가지고 있어 양 어깨에 근데 이게 본인이 뭔지 몰라 어? 그냥 힘들어 몸은 솜방망이 같아 어? 어? 보기에만 멀쩡하지 나 안 아픈 곳 없다 그래 이해 있어요? 네 어 신체적인 리듬도 많이 깨져 있고 허리도 안 좋아 어깨도 안 좋아 살도 많이 쪄버렸어 네 이해 있어요? 네 어 이게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그러나 아니거든 지금 나이의 밸런스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조금 틀어진 것도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야 지금 누지고 처진 게 너무 몸으로 많이 감겨 있고 어? 집터에서도 지금 움직임도 그렇게 좋지는 않으시고 어? 집이 별로 안 좋아요? 집터에 집터에 있는 그 주변 환경이 지신에서도 별로 좋게 발동을 하지를 않고 지금 여기 지금 사는 곳에 지금 이사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어 어 반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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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찌됐든 간에 지신에 대한 것도 조금 음 편하지는 않고 어? 그럼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 예? 이제 보면 알겠다는 얘기가 본인은 못 느끼지만 내가 보기에 자신적으로 보기에는 그렇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한이도 본인 자체가 몸의 밸런스가 다 깨져 있고 어? 지금 양어깨 무거워 등짝 아파 어? 몸은 솜방망이 소매에다가 물 척척 척셔놓은 것 같아 어? 그래서 사실은 내가 밥을 먹고 있는 건지 예? 잠을 자고 있는 건지도 잘 몰라요 어? 이해 있어요? 눈 뜨면 아침이고 자면은 저녁이에요 아닌가요? 응? 생활의 리듬도 다 깨져 있다고 네 어? 어? 이거 먼저 고치고 나서 어? 고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 다른 사람의 점사를 봐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어 근데 이게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내 꿈이 접히면서 왔다 내 하는 일에 지장이 있으면서 왔다 자존감이 떨어졌다 자신감이 없어졌다 세상에 대한 나에 대한 주변에 대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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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신적으로 보면 무당들은 뭐를 하라 그래요? 구치나 치성을 해라 해요 그렇겠죠? 어? 근데 본인 자체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그렇게 맹신하거나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 어?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안 해요 왜? 나머지 뭐가 붙었다 뭐가 잘못됐다 신적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사람이다 왜? 기회에 지금 안 들어올 거거든 응? 그러면 그러면 내가 본인한테 본인을 살리려고 하고 하려고 한다면 어떤 말을 해줘야 되냐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어? 너가 스스로 깨라 어? 인간 노력부터 먼저 하자 신적의 힘을 들리기 전에 웅동하고 산책하고 어? 나 자존감 높이게 나를 좀 가꾸고 어? 이해 있어요? 응 말이 좋아 부모님이 계셔서 어?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다른 타인들은 볼지 모르겠지만 응? 그 속에서도 본인은 응? 아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어? 그 속에서도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어? 아닌가? 맞아요 응 응? 응 나도 노력을 했는데 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어? 부모님의 잣대에 예? 예? 내가 저울질 당했다 어? 이해했어요? 네 아닌가? 그거에 대한 게 이미 20대부터 계속 이어와가지고 내 자리를 어? 잡고 있어 어? 그래서 이게 쌓였어 근데 너무 본인이 본인 자체에 타고난 게 여력 강하지 못해 응? 강하지 못하다는 거 내 고집은 있지만 항상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 어? 남이 더 불쌍해 나보다 불쌍한 사람 있으면 아 저거 불쌍해 저 사람도 불쌍해 이 사람은 이래서 마음 아파 이렇게 살아왔다는 얘기야 앞으로도 본인은 그럴 거야 어? 앞으로도 본인은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사람일 거라고 타고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어 악하지 못하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심성 자체가 열이라는 얘기야 그럼 본인이 지금 할 수 있는 운동 할 수 있고 내 마음을 다지는 거 요가나 어? 막 필라테스나 산책 걷는 거 어? 이런 것만 해도 몸 기운은 좀 돋아요 내 몸이 돋아야지 몸이 제대로 돌아야지 이 마음이 잡히겠어 이해 있어요? 마음부터 잡히려고 어떤 약을 먹거나 어? 우울증 약을 먹거나 수면제를 먹어봐야 본인한테 하든 도움이 되진 않아 그때뿐이에요 어? 응? 네 응 왜? 내가 본인 지금 병원 안 다녀요? 네 응? 약 안 찍 안 드셔? 네 안 먹어요 옛날에 먹었는데 응 먹어도 어차피 효과가 없어서 맞아요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안 먹어요 응 근데 이 마음을 치료하는 거는 내 몸을 갖다가 조금 더 생기있게 돋게 하는 게 본인한테는 지금 더 좋다는 얘기야 응? 궁금한 거 전 수명이 얼마나 돼요? 수명이요? 네 오래 살 수 있어 왜 본인 그 생각부터 해? 그냥 궁금해서요 응? 궁금해서요 죽고 싶어서 죽고 싶어서 죽고 싶어서 죽고 싶어서 그런 생각도 없진 않죠 응? 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요? 그냥 굳이 봐 네 보라고 질문부터가 틀리잖아 네 어? 본인 하 지금 한참 왕성한 나이야 그치? 네 죽음을 먼저 생각을 하잖아 어? 단어가 궁금한 게니까 내 수명을 내 생각을 하고 내가 죽고 싶은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의 우울증이 있잖아 이 마음 먼저 잡자고 어? 얼굴 너무 이뻐 어? 그치? 예? 못난 거 없어 감사합니다 어? 근데 나 하나 물어볼게 본인 술 먹어요? 네 왜요? 술 자주 먹어요? 매일 먹냐고 매일은 아닌데 응 그럼 어느 정도 먹어요? 일주일에 그때가 또 달라요 뭐 자주 마실 땐 자주 마시다가 또 안 먹으면 또 안 먹고 그런 것 같아요 응 술을 조금 좀 줄이라는 확 끊으라는 말을 못하겠고 내가 기분 좋게 마시는 습관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술 먹었다고 해서 막 응 술 먹고 막 우울해서 막 그게 아니야 응 그게 아니고 그 술을 먹는다고 해서 나쁜 줄이 끊으라는 얘기는 안 한다고 근데 조금 줄이라는 얘기는 내 몸에 응 그렇게 좋지 좋은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야 응 살도 많이 찌셨고 자존감도 많이 낮춰져 있단 말이야 응 여자로서든 내가 어떤 사회적인 거든 이 사회적인 거를 좀 끌어올려야 돼서 그래 응 마시고 안 마시고는 본인 자유야 응 무당이 뭐라고 술 마시지 마라 뭐라고 하겠어 응 근데 술 냄새가 나니까 술 냄새가 나요 저한테 코끝에요 신적으로 나는 거예요 코끝에 신적으로 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지 자 오늘부터 마음을 좀 고쳐먹고 어 내 마음의 평 내 자존감을 좀 높이고 어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 본인한테 신적인 얘기를 해봐야 뭐 조상 얘기를 해봐야 뭐 무슨 뭐가 안됐다 뭐가 해봐야 지금 소용없어 본인한테는 들리지가 않을 거거든 응 이해하셨어요 네 응 내 마음의 평 내 자존심 자존감 응 이거를 조금 업을 시키는 게 지금 본인한테는 가장 중요해 왜 본인이 깨야 될 때가 이미 늦었어 어 깨고 나와야 될 때가 내년에는 삼재지만 나쁘지 않다 나가는 삼재지만 올해는 올해까지는 조금 힘들어요 본인이 올해까지는 힘들어요 응 올 3반기까지는 마음이 안 잡힐 거예요 그러나 이걸 계속 이어가버리면 하반기도 그렇게 되겠죠 어 그렇죠 어 이해했지 여기 주한동이면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러 와요 응 네 제가 어디서 응 그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응 누가 저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무당이 무당이 무당은 아닌데 어 그 약간 목사 사모님이거든요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아니니까 본인이 어쨌든 간에 절대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찌 됐든 간에 그것만 알고 계세요 이해하셨지 응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오셔 이거를 좀 깨야 될 필요성은 있으시다 그래 응 그 이모는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목사 사모님이 네 목사 사모님이 자기가 그러면은 그렇게 저주를 하면 자기가 저주를 하나 보지 무슨 햇소리를 그렇게 해 왜 무당이야 어 그렇지 않아 그 뭐지 저한테 귀신은 없나요 귀신이 있어요 있는데 본인한테 귀신이 있다고 하면 본인이 믿어 어 그 귀신이 제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뒤에 있어요 아니면 뭐 야 조상도 귀신이니 아 조상 조상님이 계신 거예요 저한테 내가 아까 말했지 감겨도 있고 네 어 근데 너한테 조상 얘기 하고 싶지 않다고 왜 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성격인지를 아니까 어 일단 밖으로 꾸집어 나와야 되겠다 밖에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내 활동량을 늪혀야 되겠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기에 응? 인간 노력을 안 한다는 그 자체는 어? 내가 삶을 놓겠다는 건데 그치 않아? 네 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지금 응? 어제 본인이 여기 올라오고 잠 잤어요? 네 좀 잤어요 응 응? 네 좀 잤어요 내가 그랬잖아 아까 애기 같다고 아직 내 나이가 마흔임에도 불구하고 아이 같다고 아직 응?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응? 응? 너무 일찍 철이 들고 하면 안 되지만 내 나이값은 해야 되잖아 나이가 나이에 할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 본인 결혼할 준비 됐어요? 안 됐어 내가 보기에는 결혼 생각도 없는데요? 응 결혼 준비 자체도 안 돼 있어 어차피 갔었어도 빠그라졌어야 되고 어? 그럼 저는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아요? 아니 지금 남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누구랑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 혼자도 생활이 잘 안 되는데 누구를 갖다 갖다 붙이냐고 그래서 처음에 이 남자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본인한테 내가 얘기했잖아 그치? 근데 저한테 중요한데요? 본인한테 중요한데 신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한테 중요한 게 본인 자체가 문제가 조금 있다고 내가 나를 바꾸지 않고 내가 내 잘못을 뭐가 장단점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만난들 누구를 붙이든 내 마음의 상처는 커지고 커질 수밖에 없고